네, 안녕하세요. 브레오신에서 테또의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입니다. 테또은 우선 정의라는 인물을 지켜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고요. 정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서 구애해주시는 또 광의 호위몽사 역할을 하면서 정의라는 캐릭터를 지켜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사실 이제 저희들 대부분이 나와봐야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알 것 같은데요. 정의라는 인물을 지켜주기 위해서 광의의 호위무사가 되는 그런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. 7월에 방송되는 브레오신 촬영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